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난초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골머리가 아픈 피해를 크게 초래하는 질병 중의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난초는 겉에 있는 피부가 있죠 이쪽에 지금 감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에 색상이 다 변했죠 여기 같은 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폭이는 이 뿌리는 겉에 피부의 병이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살집이라고 볼 수 있는 피청의 감염이 일어나서 그게 전체로 다 들어가서 죽였다는 것이죠 보통의 이런 것들은 피부 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깥에만 있고 안은 흰색인데 지금 여기는 안의 색상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차이가 있죠 색깔 차이가 그래서 두 개는 질환이 다른 질환입니다 질환이고 여기 있는 질환은 좀 간단한 질환입니다 코리스와 스포다우로 질환하면 되는데 물을 좀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되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보시면 섬유질이 요렇게 지금 손으로 요렇게 부벼 보면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느낌 지금 섬유질이 보이시죠 요게 지금 보입니까 요게 있다라는 건 세균이 여기 치범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셀룰로스라고 부르는 이 섬유질은 이렇게 살아남기고 왔다고 함께 녹아버립니다 세균은 소화액을 내보내서 허물허물하게 해서 바라먹으니까 그래서 냄새는? 자 냄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시큼한 냄새가 나죠 자 냄새 맡아보면 무슨 냄새입니까? 시큼한 냄새입니다 자 우리 이 냄새가 나면 이 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냄새가 나면 이 병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여기를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녹아버렸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게 또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예방은 청결하게 하고 자주 열어보고 그 다음에 물을 30초를 주시고 흘러가기 심고 해서 곰팡이 포자나 이런 것들이 기생하거나 덜어붙지 못하게 좀 해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스포타과 코리스를 주기적으로 관주를 통해서 이런 병원군이 붙었을 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건 엄마 촉이에요 새끼 촉이 아니고 자 엄마 촉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병은 엄마에게 병이 있었는데 이걸 소홀히 생각하거나 완치를 향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안 해서 적당히 약만 몇 번 쳤기 때문에 다시 재발해서 여기 있던 균이 새싹으로 가면서 새싹에는 피부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공격을 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재입니다 주인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죠 그리고 이런 병이 왔을 때 철두철미하게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병에 걸렸던 보기는 정말로 주기적으로 코리스와 스포타 침질을 통해서 약욕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자주 열어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인안천은 송악관인데 값이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이나 피는 좀 적겠지만 만약에 동방불폐 정상소 초기에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짜리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골에 집이 한 채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을 친다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실체에 옮기는 것 그리고 한 번 왔던 포기는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던 사람처럼 주기성을 가지고 친밀하게 철두철미하게 3년 4년 동안 재발되지 않은 데까지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 약 치고 조금 거덕거덕하게 마르면 이제 나섰는 줄 알고 우리 무좀 약이 옛날에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조금 뭐 진물이 없어지면 나섰는 줄 알았는데 나섭니까 재발합니까 재발합니까 또 재발하죠 우리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감염되지 않았던 포기를 드리는 것 감염되지 않았던 포기라면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치료하게 병을 잡아야 된다는 것 주기적으로 열어보고 예방 철저하게 있었으면 막을 수 있다는 점 조언으로 남기면서 부족한 인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입니다 모바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